로우프로 프로텍틱 MG160AW2의 장비 수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납할 장비들은 이 앞에 있는 3개의 렌즈들, 105mm 마크로 2470, 70-200, 그리고 배터리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입니다. 원래 노트북도 수납이 되지만 이번에는 퀵셀프 디바이더의 장비 수납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트북 수납은 제어하겠습니다. 자 먼저 가방을 열고 퀵셀프 디바이더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퀵셀프 디바이더의 내부는 이렇습니다. 원래 2개의 파티션이 더 있지만 장비 수납을 위해서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럼 장비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05mm 마크로 렌즈를 수납하겠습니다. 후드를 뒤집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장비끼리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을 했구요. 70-200 렌즈는 후드를 뒤집어줘야지 수납이 가능합니다. 물론 렌즈만 수납한다면 후드를 뒤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럼 남아있는 24-70과 카메라는 서로 장착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뒷캡과 바디캡을 열어서 결합시켜주구요. 렌즈와 카메라도 서로 장착해서 이렇게 남는 공간에 수납을 했습니다. 플랩을 좀 조절해주구요. 네 이렇게 퀵셀프 디바이더의 장비 수납이 모두 끝났구요. 이제 MG-160 A32에 넣어보는데 프로텍티브 플랩에 좀 걸리적거리긴 하네요. 그만큼 뭐 보호를 잘 해주겠죠. 렌즈 업계가 뒷캡은 오그나이저 포켓 안에 넣었습니다. 그 앞에 남는 파지션도 들어있습니다. 장비를 모두 수납한 프로텍틱 MG-160의 내부 모습입니다. 퀵셀프 디바이더 안에 모든 장비들이 들어갔구요. 배터리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를 넣었기 때문에 가방에 처음에 있는 이 버클 연결하는 스트랩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모양이 이렇게 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양이 잘 안나올 때는 버클과 연결된 이 스트랩 후크의 위치를 조절해주면은 가방 모양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후크를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프로텍틱 MG-160AW2의 장비 수납이 모두 끝났습니다.